안녕하세요. 오늘은 벨리즈 32카운트 4월 하이 비기나 레벨에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워크 4번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보탑 보고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부터 백 4번 백 백 백 산발 위스크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4분의 1 턴 하면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왼쪽 2분의 1 턴 크로스 셔플 세지 박스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섹션 4 지금 뒤에 있는 오른발로 앵커 스텝 비하인드 리커버 백 왼발 비하인드 리커버 백 토스 스위치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ains 백 님 크로스 1 2 3 4 5 7 8 1 2 5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2얼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1 and 2, 3 and 4, 5, 6, 7, 8 1 and 2, 3 and 4, 5 and 6, 7, 8 감사합니다.